5, 4, 3, 2, 1 아! 이 녀석이야! 이제 본인의 MBTI를 적어보시고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성격 하나만 적어볼게요 모난 부분이어도 오히려 캐릭터는 화가 많다면 화가 많은 모습만 많이 보여줘서 이 캐릭터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나 화가 많아? 핸드! 주! 야! 진짜 짜증나! 제가 별명이 사마치인데 캐릭터로 이미지가 잡혀봐요 불렛? 불렛? 트라메즈 그래서 화가 많은 아치입니다 다 언니 때문이야 나 밖에 없는데 언니가 언니 때문이야 셋 둘 셋 월릴메랫 쾱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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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그런가요? 노래는 안 들었구나 채원이가 앨범도 줬잖아 맞아 앨범도 저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앨범 5 4 3 2 1 실패! 채원이야! 언니가 자꾸 여기서 빅빅 생겨낼지 아 언니가 자꾸 여기서 빅빅 생겨낼지 아 언니가 지금 나 아 언니가 지금 나 아 언니가 욕춘아야? 자 채원이 사쿠라 윤진씨 은채씨 아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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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잠깐만 린정 나다 흐흑 엄청 하이앵 흐흑 화난 줄 알았어 그니까 흐흑 에이 그렇게 하면 모르겠다 하하지 마 희 아 돼특이 한 건데 그냥 돼특이래요 이러게 하면 돼 희 희 희 히 Jeremiah robo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